우리 동네에서 달까지 꽤 멀어 보이죠? 그런데 만약 태양계 행성들을 전부 가져와서 이 사이에 끼워 넣는다면 어떨까요? 에이 당연히 안 들어가죠 라고 생각하셨나요? 자 지금부터 최신 데이터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. 수성, 금성, 화성, 목성, 토성, 천황성, 해왕성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까지 나사의 2025년 최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이 행성들의 지름을 전부 더해보면요 약 39만 2752km가 나옵니다. 그런데 지구와 달 사이에 평균 거리는 약 38만 4400km에요. 어? 잠깐만요. 숫자가... 안 맞죠? 우리가 흔히 알던 상식이 틀렸던 걸까요? 사실은 이게 진짜 과학의 묘미입니다. 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으로 돌기 때문에 거리가 계속 바뀌거든요. 가장 가까울 땐 약 36만 3300km라 행성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지만 가장 멀어지는 원지점에서는 거리가 무려 40만 5500km까지 늘어납니다. 바로 이때 모든 행성이 들어가고도 약 12700km 거의 지구 하나가 더 들어갈 공간이 남는 거죠. 결국 이 이야기는 가끔 진실이 되는 셈입니다.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. 이건 우리 태양계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. 우리가 이웃이라고 부르는 행성들조차 한 줄로 세워야 겨우 달까지 닿을 수 있다는 사실.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저 작은 점들 사이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. 우주는 정말 거대합니다.